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얘기해봐요 머리 깎았어요 깎아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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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진짜 큰 거 아니에요? 땀 흘려도 그냥 이렇게 딱 끊기죠 머리 안 좋아서 세수하면서 세수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깎아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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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영상에서 빡빡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아 진짜 머리 안 잘 경수 경수 빡빡이 씨를 때 너무 빡빡이였어 나도 그렇게 빡빡이가 좀 많았어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메아님 기와나온게 그래도 자기는 괜찮다고 그랬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상했는데 근데 이거 아프지 않지 않아? 이랬따말인데 정신이 형 아프세요 서로 머리 없는 거 같고 머리 싹한한 머리 pla 아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다 아프지 않지 않아? 하하하하 하하하 끝! 와,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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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류의 머리는 어떻게 되었나요? 지금 영화 촬영 중이라서 머리를 잘랐습니다. 지금 영화 촬영 중이라서 髪을 빌렸습니다. なるほど! 영화 촬영 중이라서 보즈으로 하면 정말 변화할 수 있어요. 엄청 웃겼다. 귀엽다. 자, 그럼 시작할게요. 맞아 맞아 맞아. 비어 맞아. 10, 9, 8, 7, 6, 5, 4, 8, 6, 6, 7, 7, 8, 7, 8, 9, 8, 9, 10, 10, 10, 10, 10, 10, 10, 11, 10, 11, 12, 11, 12, 12, 13, 14, 13, 14, 14, 14, 15, 16, 20, 14, 15, 16, 31, 14, . 따사롭게 드는 햇빛도 해 난 설레 바람은 오늘따라 너무 기분 좋은데 혼자서 보내긴 참 아쉬운 하루야 예쁜 너에게 문자를 보내 안녕 잘 잤어 혹시 원할 시간 어때 어때 오늘은 산책을 좀 해볼까 아니면 우리 어디 여행이나 가볼까 난 좋은데 넌 어때 난 좋은데 넌 어때 둘이서 영화 한 편이라도 슈퍼에 둘이 앉아 TV를 보는 것도 난 좋은데 넌 어때 난 좋은데 넌 어때 어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